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고 남편도 지금 가정공이 탄탄하게 계신 분이고 그래서 남편도 있고 그래서 아버님 나이, 어머님 나이를 이렇게 듣고 볼 것 같으면 아버님이 성주운이 조금 빨리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되게 좋아요. 남편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 오히려 편안하고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는 살아갈 수 있어요. 몸이 힘들게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데 사주는 두 가지 다 열려있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운기적으로 55세부터는 이 양반이 운때가 들어요. 55세부터 작년 나이죠. 작년부터 이 양반이 운때가 들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문서운이 걸쳐있는 형국이 좋아지거든요. 문서운이 결쳐있는 형국이라 자꾸자꾸 문서를 내가 버는 만큼 문서화해가지고 간다면 재혼 상승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재혼 상승에는 나쁘지 않고요. 단 우리 엄마가 지금 갑인생이에요. 이시기주가. 그런데 갑인생. 올해는 나한테 어떠한 해우년이냐면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나요. 그 갑목이 이민이라는 그 물을 만나기 때문에 청간에 합이 들어서 재혼은 나쁘지 않습니다. 재혼은 나쁘지 않고 동질성 있는 주변의 사람이 이제 내가 마음만 열면 근데 엄마가 사람을 많이 가려. 엄마가 사람을 이탈 저탈 하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든 사람은 굳이 뭐 내가 이렇게 다리 놓고 살아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성격 좀 이제는 나이 드셨으니까 조금 완화하고 살아가시면 엄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너무 깍쟁이거든. 그런데 조금 손해나면서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만 때 내가 좀 싫지만 그래도 싫어도 그냥 이렇게 좀 내가 사람 보는 기준을 좀 낮춰주셔라는 거야. 왜냐하면 올해는 나한테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사교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모임이라든가 무슨 자리 하셔도 돼. 뭐 총무를 맡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 관계를 넓혀가면 그 안에 또 정보가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문서화한다라면 더 좋다. 더 좋다. 그런데 단지 하나 아웃수가 치고 엄마가 지금 음력으로 절기가 지나서 음력 생일이 12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금전은 내가 넓혀갈 수 있는데 올해, 올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관으로 나한테는 몸에 칼을 대든지 지병이 크게 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치고 가실 경우라면 나한테는 그저 약을 먹고 건너가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마가 몸에 칼 대야 하는 조금 크게 한번 꺾고 간 건강을 꺾고 가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운은 나쁘고 대신에 재운은 나쁘지 않다. 이 집 안에는 크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 분란이 있다. 아들을 사주해 두셨는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를 일으켜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온 이유는 이게 아니잖아. 뭐죠? 친정. 친정? 친정 식구? 네네. 친정 식구 왜? 우선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네. 자 엄마 본인 남동생 있어요? 아니요 없어 막내예요. 막내예요? 그러면 오빠가 있는 거예요? 남자 형제가 있으라 그랬거든. 오빠가 있고. 오빠 두 명. 두 명 하나. 자 그런데 친정이 왜요? 엄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지 10년이 넘었고요. 응. 큰 오빠도 병이 생겼고 작은 오빠도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나올 병이 아니에요. 응. 무슨 병이에요? 유전인지 모르겠어요. 유전 같아요. 유전이에요. 근데 유전병인데 큰 오빠가 일찍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 점을 보고? 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확인하시고 싶어요? 네. 몸이 나빠지는 거 눈에 보이고 있고 작은 오빠도 또 작년에 또 발병을 했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 딱 들어왔을 때 우선은 엄마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니까 이제 엄마 집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크게 나쁠 게 없어. 이 양반 왜 왔을까? 그렇다고 네가 바람나가지고 애인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새끼가 속 썩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친정이었다. 친정의 식구들이 이유 없이 병이 자꾸 발병이 되고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오빠 명줄이 짧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은 오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 오빠가 뱀띠 아홉 살 나니까? 오십여섯. 아니 오십여섯 만나 뱀띠. 오십여덟 되시네요. 아 여덟 아홉 살 많다. 응. 그리고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9일. 이 양반이 재작년, 2년, 2년 전에 크게 건강이 확 꺾여야 돼요. 꺾였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픈 게 2년 전에 확 들어온 형국이에요. 2년 전에, 2, 3년 전부터 병이 언제 발발됐어요? 한 4년은 된 것 같아요. 초기 정상이 나타났을 때. 그런데 2년, 3년, 그러니까 이 양반이 56, 57에 확! 진짜 이제 손을 쓸 수 확! 건강이 확! 꺾이는 거예요. 56, 57에. 56, 57에. 그런데 이것을 손을 쓸 수가 없어. 네. 너무 급작! 네. 너무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오빠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본인한테 남자 형제가 동생이냐 오빠냐 했는데 오빠가 둘이 있어요. 오빠, 그 두 번째 오빠는 몇 살이에요? 3살 만은 몇 살이죠? 52? 돼지띠. 돼지띠. 52이네요. 12월 13일. 12월 13일. 이씨잖아, 둘 다. 네. 지금 큰 오빠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명줄이 잘나요. 옛날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큰 오빠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갈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진짜 올해에요? 네. 엄력 3, 4월이라고 그랬는데. 3, 4월은 아니고요. 이 양반이 12월생이에요. 12월생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뱀띠시잖아요. 뱀띠인데 올해는 형살이라는 게 이분한테 있어요. 근데 다른 뱀띠하고 다르게 이분은 58세 아홉 수를 두고 계세요. 근데 형살이라는 게 있으면 형살은 관제를 유발한다든가 사고를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사고 수를 유발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돈으로 크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미 57세에 건강운이 꺾였어요. 56세, 57세에 이미 건강운이 꺾였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형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과학의 힘이 얼마까지 사냐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살 의지를 빨리 내려놓으면 올해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살 의지를 갖고 간다고 할지라도 과학의 힘을 빌린다고 할지라도 61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가 고비예요. 올해 연말이 고비예요. 오히려 3, 4월이란 게 왜 먼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4월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틀린 바는 아니에요. 이 4월도 형살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에도 형살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생일달도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월 같은 경우에 지금 음력으로 2월인가요 현재? 음력으로 2월인데 4월, 7월, 11월에서 12월 이상 간에 특히나 1월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 이때는 못 넘겨요. 4월을 넘기고 7월을 넘긴다고 해도 11월부터 1월 상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너무 괴로워요. 병환의 이유가 저는 그렇게 뭐죠? 이렇게 혈관 질환 같은데 네, 뇌 쪽으로 혈관 질환 그치 혈관 질환이지 정신은 암이라는 말이 안 나와 혈관으로 인한 병이거든 혈액으로 인한 병이거든 그러니까 파킨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쪽에 정신은 말짱한데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도 따고 똑똑한 사람인데 몸이 이렇게 잘 못 겪는 식으로 파킨슨인지, 알치하이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양반 살 수도 있었어요. 일찍 손을 썼으면 그러니까 그걸 무슨 병원에서 일찍 손을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분이 상주 아닌 상주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야? 3년 전 이쪽 저쪽에 그러니까 이 씨 가정에 보면 이 씨 가정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본인들한테 왜 가나 친가에 보면 어른이 가시거나 뭐 이렇게 상인한 일이 있어요. 큰아버지 그치? 이 씨 가정이면 어른이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상문살 맞아서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요. 이 양반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것 같다? 네. 상문살을 맞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점을 보고 빨리 손을 썼으면 초기에 발견돼서 손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 집안에 이 양반이 꺾이기 이전에 꺾이기 이전에 직전에 상주 아닌 상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상을 크게 치뤘단 말이야. 이 두 양반이 상주 아닌 상주 역할. 그러니까 문상만 갔다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을 다 이렇게 어쨌든 그 상을 좀 치르셨어요. 그로 인한 상문살을 크게 맞으신 기억이에요. 지금. 상무사님. 저는 왜 큰아버지 밖에 안 계시는데. 상무사를 크게 맞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인지가. 네. 그러면 병이 왔어요. 지금. 초록이 치매. 네. 이 분보다 이 분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치매. 치매. 지금 급속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 이 분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인지가 떨어지는 병. 네. 맹한 병. 지금 치매 치매. 어. 맹한 병. 그게 우리 집의 지반 쪽으로 유전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 분은요. 지금 왜 갑자기 이러냐면 이 거 살리려고 노할머니가 계셔요. 치매 있던 노할머니. 네. 응. 그 할머니가 와 계셔요. 우리 할머니. 네. 그 할머니 와 계셔요. 사자 막으려고. 그래서 갑자기 이 분이 병원에서 보면은 그냥 뭐 건강상의 무슨 병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어.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든. 상문살의 이게 원인이에요. 상문살의 원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써요. 타고나기도 이제 그 해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 남편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보통 성주운이 들어오는 해가 있단 말이에요. 성주운이 들어오면은 하늘에 이제 성주신이 내려요. 그런데 그런 때 이 성주신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가면 되는데 건강하고 잘 나가면 되는데 상문살을 맞아버리나 피부적으로 이렇게 좀 맞아버리면 뒤집어져요. 오히려 운기가 더 바닥을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주에 나와 있기를 이 양반이 머리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존경받고 오히려 평판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단 심장이 조금 심장심부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혈관계가 항상 조금 조심해야 가는 그런데 조심하거나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더 살 수도 있는 양반인데 내가 천운이 열릴 때 상문살을 같이 맞아버리니까 명줄이 뒤집어지는 형국이고 일찍이 손을 썼으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손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야. 무당이 구슬하건 뭘 하건 간에 이 양반의 명줄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할머니가 와 계세요. 노할머니. 약간 치매가 있던 노할머니가 와 계세요. 살리자고. 우리 친할머니. 얘는 막으려고. 사자를 막기 위해서 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살기는 하겠지만 앵맹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상문을 걷고 사자를 걷어주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차도가 생기지만 이 사람은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윤 오빠도 저렇게 해서 오래 살면 추한 꼴 다 보이고 아니지. 정신 들어와요. 할머니가 가시고 그 할머니 왜 지금 할머니가 와 계셔서 할머니 증상이 그대로 내 몸 안에 있는 거라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얘 살리고 싶은 거야. 어. 그런데 할머니가 안 해도 우리가 사자를 물려주면 할머니는 가. 그러면 자기 정신 다시 들어요. 살리고자 이러는 거예요. 사자를 물리지 않으면 계속 이럴 수 있어요. 정말 그 80 노할머니처럼 인지능력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빨리 손을 써야 되는 양반은 이 양반이 아니라 이 양반인 거예요. 사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예라도 건지려고 지금 할머니가 치고 들어온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증상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빙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손을 살리고자 온 거예요. 살리고자 와서 자기가 막고 있는 동안에 이 자손은 어떻게 내가 할머니 살아 생기는 그 모습 그대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육체적인 어떤 병보다는 원인 불명 치매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역할을 우리 무당이 대신하면 할머니는 할 일이 없어요. 마음 놓고 가시면 돼요. 이 사람은 건강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송료까지 끊을게요. 감사합니다.